안녕하세요. 변두리입니다. 여러분들은 경기 중에 화이팅을 얼마나 하시나요? 제 지인 중에 실력은 형편없지만 화이팅 하나로 9대회 A조까지 우승한 동호인이 한 명 있습니다. 그의 화이팅 속으로 빠져볼까요? 스페인 콘서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케 없지 않게 아니 나 놓치지 못해 아악 하나 하나 왜이래? 왜이래? 그래도 좀 더 빨리 안 할 거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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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 희생 희생 1. 골고루 수국은 한 분으로 부어낸 것이죠 수국은 슬슬루 10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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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